인형 다리 4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매직링으로 고리를 요렇게 꼬아 주시고 살짝 잡아주세요 이 링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그대로 끌어오시고 기둥사슬코 1코를 이렇게 떠 줍니다 자 요 매직링 안에 짧은뜨기 6코를 떠서 원형뜨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서 1코 2 3 4 5 6 자 이렇게 6 코를 뜨시고 꼬리 줄을 닫아 주겠습니다 매직링을 바짝 당겨서 이렇게 닫아 줬어요 자 첫번째 자리를 찾아서 여기서 요게 이제 첫번째 코 에요 여기 보이시는 요 첫번째 코에 바늘을 이렇게 놓고 여기 이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벌어질 수 있어서 요렇게 바늘을 넣어 놓고 잡아 당기시면 이렇게 모여 들어요 자 이렇게 잡아 당기신 다음에 이 꼬리 줄을 바늘 위로 얹어 주시고 이 6 코에 코에 각각의 코에 두 코씩 넣어서 열두 코를 만듭니다 자 1 2 자 이렇게 두 코 뜬거 중에서 첫번째 자리에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두 코를 떴어요 그 옆에 코에 또 두코 늘려 뜨기 줘 1 같은 자리에 한번 더 그 옆에 넣고 짧은뜨기 2코 1 1 2 그 다음 그 옆에 1 2 2 자 다섯번째 코에요 이렇게 놓고 1 2 2 마지막 여섯번째 코에도 두 코를 뜹니다 1 1 자 이렇게 해서 여섯 코가 열두 코가 됐는지 코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번째 단 3 세번째 단은 우리 원형 뜨기 방식 그대로 이 두 코를 첫 코는 그냥 뜨고 두번째 코는 늘려주고 하나 뜨고 2개 뜨는 단 이에요 자 첫번째 코에 이렇게 1코 표시 할께요 1코 표시 할께요 그 다음 여기도 1 2 2 2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코 뜨고 2코 뜨고 여기까지 뜨고 보여요 마지막 1코 뜨고 2코 튼 데까지 이렇게 떴습니다 네 번째 단 들어갈께요 4 자 네번째 단에서는 하나하나 늘려 뜨기 이렇게 합니다 1 자 하나 표시 2 그 옆에 이렇게 두 개 뜬 게 보이시죠 여기에 또 하나 하나 그 다음 여기에 두 개 한번 두번 자 이렇게 세트에요 이번 단 한 개 한 개 두 개 자 아시겠죠 자 이번 단에 하나하나 두 개 또 한 바퀴 돌을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두 개 한번 한번 더 자 또 한 바퀴 돌고 볼게요 네 이렇게 또 하나하나 두 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번째 단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다섯번째 단 다섯번째 단 이제 마지막으로 늘리는 단 이에요 요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두 개를 떴는데 네번째 단에서 다섯번째 단 하나하나 하나 두 개 이렇게 뜹니다 자 하나 표시 그 옆에 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두 개 한번 같은 자리 한번 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두 개 이렇게 한단 여기까지 하나 늘려 뜨기 이렇게 세코 뜨고 늘린 데까지 이렇게 다섯번째 단을 떴습니다 그 다음 평뜨기 다섯 단을 뜨는데 평뜨기 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 않고 코마다 다 뜨는 걸 평뜨기 라 그러다 그러죠 자 여기서부터 그대로 하나 이거 안 빼고 뜰게요 어차피 표시를 또 할 거라서 하나 떴죠 그 옆에 또 이렇게 하나 를 떴어요 이렇게 코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 쭉 뜨는데 몇 단을 뜨냐 하면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요게 이제 한 단 인데 이 위로 다섯 개가 보이도록 자 세는 건 하나 둘 이렇게 셀 거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로 셀 거에요 이렇게 해서 다섯 바퀴 짧은뜨기 여기도 올리고 이렇게 위쪽으로 평뜨기 다섯 단 아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 없이 그대로 코스 마다 이렇게 다섯 단 올린다고 했는데 자 세는 거 여기서부터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 자 이제 요 표시핀을 한번 풀어내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줄일기 시작을 할 거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3코 뜨고 늘린 데까지 이렇게 하고 평뜨기 다섯 단을 떴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3코 뜨고 줄여 뜨게 할 거에요 자 여기서 첫번째 코를 뜨시고 표시 두번째 그 옆에 코 세코를 이렇게 나란히 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아뜨기 하시면 되요 요렇게 넣고 빼 오고 그 옆에 코에도 넣고 이렇게 빼 온 다음에 이거를 한번에 쭉 빼서 모아 줬어요 이번 단은 3코 뜨고 모아뜨기 한단을 이렇게 돌릴 거에요 자 1코 옆에 2코 세코를 뜨고 3번 했죠 이렇게 모아뜨고 나서 3번을 했어요 이제 모아뜨기 요렇게 넣고 걸쳐 오고 그 옆에 코에 넣고 또 이렇게 걸쳐서 이거를 한번에 쭉 빼서 모아줍니다 자 이번 단 3코 뜨고 모아뜨기 합니다 4 세코를 뜨고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모아뜬 자리는 요렇게 생겼죠 모아뜬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세코를 떴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아뜨기 로 끝나면 맞습니다 이렇게 걸쳐 오고 그 옆에 코에 이렇게 걸쳐와서 이거를 한번에 쭉 빼서 모아줬어요 자 여기서 평뜨기 한단 돌립니다 첫번째 코 바로 옆에 코에 바늘을 넣어서 1코 떳죠 또 표시 이번 단은 코마다 전부 1코에 하나씩 여기까지 뜹니다 자 평뜨기 코마다 이렇게 뜨세요 네 이렇게 평뜨기 한두학기를 쭉 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흰색으로 아이보리 색깔로 이렇게 칼라를 바꿔 줄 건데요 여기 지금 한번 표시핀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뺀 이 코에 바늘을 이렇게 빼주시고 아이보리 색을 이정도 여유를 같이 잡고 이 마지막 코를 흰색으로 요렇게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두 가닥을 당겨서 이렇게 늘어진 부분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그 옆에서부터 이렇게 코를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첫 코 자리를 표시하겠습니다 자 아이보리 색으로 바로 줄이기 시작해요 이번에 여기 보시면 줄이고 나서 하나 둘 줄이고 나서 하나 둘 또 줄였죠 네 두코 뜨고 줄이는 단 바로 아이보리로 바꾸자 마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한 코를 떳죠 두번째 코에 넣으면서 이거 꼬리줄 2개를 이렇게 바늘 위에 얹어 주시면 되요 자 요렇게 넣고 두개를 얹어서 짧은뜨기 한 코를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코 뜬게 되죠 이제 바로 모아뜨기 합니다 여기서 바늘을 넣고 이렇게 빼주고 그 옆에 바늘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빼주고 여기서 한 번에 쭉 빼줍니다 자 두코 뜨고 모아뜨는 단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1 2 모아뜨기 이렇게 이렇게 4 이번 단 두코 뜨고 모아뜨기 단 한 바퀴 돌릴게요 이렇게 1 2 모아뜨기 한번 그 옆에 꼬에 또 요렇게 같이 빼주기 마지막 코 모아뜨기로 끝나면 맞습니다 자 이제 줄이기 다 줄였어요 여기서 평뜨기 5단을 뜨고 3코 뜨고 모아뜨기 한 다음에 그대로 코마다 한 바퀴를 돌리고 칼라를 바꾸셔서 칼라를 바꾸셔서 두코 뜨고 모아뜨고 모아뜨는 단 한 바퀴를 돌리면 이제 다 줄이신 거예요 자 칼라를 바꾸고 칼라를 바꾸고 칼라를 바꾸고 칼라를 바꾸고 나서 두코 뜨고 모아뜨고 모아뜨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 아이보리 색깔 몇 단 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부터 이제 평뜨기 뜨거든요 2 4 4 6 8 10 12 14 16 17 단 이렇게 보이시는 아이보리 칼라가 17 단 이 될 때까지 계속 코마다 계속 이렇게 뜹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코 뜨고 줄이는 것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코마다 계속 그냥 뜨시면 되요 아이보리 칼라가 17개 보일 때까지 자 이거는 빼놓고 하셔도 되지만 빼놓고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이보리는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대로 코마다 짧은뜨기 열일곱 단 뜻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 뜨기 열일곱 단 하시기 전에 여기 솜을 좀 채우고 갈게요 네 이 솜을 넣으실 때는 이게 정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손에 살짝 물을 묻히신 다든지 아니면 뭐 로션을 좀 바르신 다음에 넣으시면 정전기 발생을 조금 줄이 실수가 있습니다 자 이정도로 뭐 꽉 채우는게 아니라 이제 위로 올라가서 또 솜을 채우길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제 넣고 위로 열일곱 단 보일 때까지 코마다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를 쭉 뜨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이보리색 열일곱 단 을 떴어요 2 4 6 8 10 12 14 16 17단 자 이렇게 인제 열일곱 단 에 여기쯤 이렇게 수덕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뜨면서 이렇게 솜을 더 채워 넣었어요 이게 너무 딱딱하지 않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폭신 폭신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열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떴는데 씨를 꿰매 줄 만큼 적당한 길이를 잘라 주시는데 한 이 정도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잘라 주시고 실 그대로 빼주세요 그 다음 이거를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돗바늘에 이렇게 끼워서 자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 앞에서 바늘을 이렇게 넣고 뒤쪽으로 바늘이 이렇게 통과되서 꿰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로 들어가고 다시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통과 이렇게 이렇게 꿰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넣어서 꿰맸어요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4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를 이렇게 꿰매고 있어요 꿰매고 있는데 잠깐 보여 드리면 이렇게 이제 아래하고 위에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꿰매 주시면 되요 근데 여기에 안쪽에 표시가 안나요 전혀 이거는 여기 위에만 이렇게 살살 걷어서 이렇게 위쪽만 살살 걷어서 이거 하고 연결해서 꿰매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표면에 위쪽만 이렇게 바늘 넣으시면 이 아래쪽에 표가 안나요 이렇게 꿰매시면 이쪽에 이렇게 표시가 안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리도 꿰매시고 여기 발도 이렇게 이불에 양쪽에 이렇게 꿰매주세요 네 다리도 여기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갔다가 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딱 잡고 요렇게 들어서 여기 이 겉에 실만 이렇게 놓구요 이 안쪽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꿰매 주시면 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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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네 양인형 오늘 저하고 같이 한번 떠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게 편물이 크다 보니까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요렇게 보시면 이제 발 쪽에도 이렇게 이제 달았어요 양쪽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예쁘게 아까들 그 유모차 같은데도 요렇게 살짝 덮어 갖고 애기들이 인형 갖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따뜻하고 재미있는 양 이불을 한번 떠봤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떠서 애기들한테 선물도 하시고 차량의 뒷좌석에 이렇게 둘둘 말아서 놓으면 쿠션도 되고 이불도 되고 아주 유용하게 예쁘게 쓰이실 것 같아요 자 양 이불 예쁘게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으